성적이네. 아, 저요? 네. 아, 그래요? 웃을 때는 또 화통하고 웃지 또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제 웃음소리에.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랑 통화하면 기분이 좋대요. 말을 애교 있게 소곤소곤하게 잘 하거든. 네네네. 어머님한테 전화할 때는 애교 많이 푸니 제가 어머니 하면서.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? 제가 구미 여기 비산돈 포백입니다, 선생님. 아, 그래요? 네. 음,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십니까? 시끄럽게 그 친구가 많이 있겠네, 이게. 항상. 아, 근데 제가 친구가 없어, 선생님.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. 친구한테 어릴 때 많이 당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담아 싸서 그렇지. 맞아, 맞아.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친구가 많은데 여자애들은 없어, 선생님. 저도 친구 만들기가 사실 겁나 또 상처받을까봐. 음.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요. 남자애들은 조금 의리가 있는 남자들이 있도록 해. 어, 맞아, 선생님. 다 의리 있어, 맞아, 맞아. 다 의리 있어, 선생님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. 응, 맞아, 맞아. 어리가 있는 남자들이 있도록 해. 네, 맞아. 어, 선생님 너무 너무 딱딱 맞추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. 그 저, 하여튼 올해부터 일 많아지니까 그래 아시고. 네. 돈 많이 버려가지고 출세하세요, 출세. 어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말만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, 선생님. 뭐 좋은 말만 했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런 현실적으로 그리그리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인만 했을 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, 예. 네, 들어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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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essed Toad. 네. 네. aircraft.